오늘 어땠다는 것보다도 부정선거가 이렇게 저질러진 걸 국민들이 다 눈을 떴을 건데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개돼지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가 있는지 경찰들도 오늘 집회를 한다고 또 치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보셨던데 경찰의 역할이 범죄자를 잡는 게 경찰의 역할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 경찰들이 전부 문재인 대가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4.15 부정선거 시위하는 분들 그 안전을 내기고 와 있는 게 나는 지금 뭔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 나라가 이렇게 부정이 저질러져서 그 눈에 뻔한 지금 없고 작당질을 해가지고 완전히 주권을 도둑질을 했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 싸울 국민들이 과연 누가 있겠나 전부 남을 나라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공산당이 김정은이가 서울 부산 대구 시장 자립도 가가 대구 시장에 가고 여기 우리 자리 땅 차지했다 어떤 놈이 끝둑거리면 싸지기쁜다 그러면 한놈도 나설 놈이 없는 그런 나라가 돼 완전 국민 정신이 다 죽어버리는 나라가 돼 있는데 참 시위를 하면서 분노보다도 어떤 대한민국 정신 상태가 어떻게 국민성이 이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게 참 안타깝고 국민들의 정신 개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민들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국민이 아니고 옆에 차를 끄고 다니고 커피를 마시고 다니지만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개 대지 못하면 못합니다 어떻게 개도 자기 먹이를 뺏어가면 물나고 덤비는데 주권을 뺏어가는데 이런 무신경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는 이게 사람들이 맞나 싶은 게 진짜 한심스러워요 이야 이게 진짜 국민이 맞는지 참 기가 찹니다 솔직히 이런 나라에 이러한 국민성을 우리가 주권을 찾겠다고 시위를 한다는 것도 우리조차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이런 국민들 같으면 우리가 시위를 할 필요가 있겠나 그냥 개, 돼지로 살고 대한민국이 공산화 돼가지고 중국이 개, 돼지로 살도록 그냥 나누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민족을 구제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게 참 기가 찹니다 솔직히 솔직히 응 고맙습니다.